어 일단 좀 많이 만나긴 했는데 일단 좀 충격받았던 거는 에코 서풋이랑 어 그 다음에 이제 랭가 아이번이 탑정글을 나왔는데 이제 랭가가 탑에 안가고 이제 아이번 정글을 도와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는 일단 여기는 근데 원딜이 잘 안나오고 원딜에 다 이제 비원딜만 나오고 거의 그냥 엄청 신기한 서버인 것 같아요 플레인 스테이지를 좀 좀 쉽고 뭐 압도적으로 다 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겨서 뚫고 그룹 스테이지에 진출하게 돼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1세트 때 저희가 스왑을 당해보지 않아서 좀 당황했던 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1세트 중에서도 좀 저희가 할만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좀 아쉽게 져가지고 1세트 진 게 좀 다음 세트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어 일단 저희가 그 블라디가 궁 있다고 이제 허건이 형이 이제 끝내보자 해서 이제 좀 끝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미니언이 다 지워진 걸 체크 못해가지고 좀 너무 깊게 들어가서 네 좀 잘 안됐던 것 같아요 어 아칼리가 너프도 많이 먹었는데 그냥 스킬 구성이 그냥 좀 아칼리를 잘 다루기만 하면 좀 나쁘지 않은 챔프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자신 있어 하는 픽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제가요? 어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대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좀 신드라는 신드라를 제가 보여드린 적 많이 없는데 신드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어 네 대회에서 했을 때 제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 그래 아칼리 코르키네 2개? 네 저 신드라 원래 아마축 때 신드라도 장인이었어가지고 신드라 좋아해서 신드라도 할 생각 있어요 어 네 확실히 콜 쪽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좀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D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밖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우승하려면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유럽 뭔가 유럽은 그 프로분들 만나면 되게 엄청 잘하시는데 좀 모르겠는데 한국의 아마추어들 분에 비해 유럽 아마추어는 일단 좀 말리면 한번 뭐 죽으시면 계속 죽으시고 약간 좀 그러니까 저 뭐라 해야 되지 좀 꽁패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거 좀 막 오픈도 많이 하고 뭐 자랑해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큰 차이는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많이 졌어요 어젠가 많이 져가지고 십 몇 패걸로 어 근데 1위가 엄청 높더라고요 1580점인가 그래서 캡스 좀 어렵긴 하겠지만 계속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좀 많이 만나긴 했는데 일단 좀 충격받았던 거는 에코 서폿이랑 어 그 다음에 이제 랭가 아이번이 탑정글을 나왔는데 이제 랭가가 탑에 안 가고 이제 아이번 정글을 도와주더라고요 어 이것도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는 일단 여기는 근데 원딜이 잘 안 나오고요 원딜에 다 이제 비원딜만 나오고 거의 그냥 엄청 신기한 서버인 것 같아요 어 저희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계속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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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